하 또 품절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맹묘입니다 제가 작년에 덱헤슘 거북선 저소음 적축으로 인사를 한번 드렸었죠 이번은 덱프랑슘 은축으로 찾아왔습니다 풀배열은 해수, 텐키리스는 프랑슘으로 이번건 텐키리스네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거의 대부분이 품절인 상태입니다 무슨 매력이 있길래 텐키리스까지 이렇게 품절일까요? 텐키리스로 만나는 거북선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는 덱 특유의 투박한 박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별다른건 없고 이제 측면에 제가 선택한 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색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은축이에요 봉인실은 없었습니다 열어볼게요 네 이제 상자 열어보면 아이고 이게 제일 힘들어 정말 맨 먼저 거북선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사용자 매뉴얼이 반겨줍니다 풀배열 때부터 느꼈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거북선 이야기를 담아주는 거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매뉴얼은 길긴 하지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리형 키캡 리무버도 보입니다 주식회사 이온크루 멋져 하지만 이건 기념품으로 그리고 케이블이 있는 쪽 커버를 열어보면 이거 정말 힘들구만 이쪽에 이렇게 다른 키캡 리무버도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커다란 덱 마크가 그려진 키보드 덮개와 함께 잘 포장된 키보드 본체가 반겨주고요 자 바로 타건부터 체리의 맥스 은축입니다 자 Bye 아 so Accord 음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시... 크... 백북선 타건감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은축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민감한 느낌이 조금 덜하다고 해야 되나? 아, 아니야, 아니야. 정정할게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바디는 가벼운 느낌이지만 보강판 재질이 알루미늄이고 흡음제도 잘 들어가 있는 덕분에 잡음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스테빌라이저도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바디가 높다 보니까 팜레스트는 필수 같네요. 자, 스펙 볼게요. 먼저 외관입니다. 첫 번째로 케이블. 아쉽게도 일체형입니다. 하지만 단선 염려는 전혀 없어 보이죠. 짱짱해요. 노이즈 필터도 있고. 바디 쪽으로 넘어가서 크기는 가로 360, 세로 138. 높이 43mm의 텐키리스 배열입니다.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무게는 920g으로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요. 처음 봤을 때 블랙 앤 화이트의 깔끔한 디자인이 먼저 눈길을 끌어요. 검정 키캡 쪽에는 주황색 폰트로 음... 자칫 단절없고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보강판 재질은 알루미늄에 흡음제도 삽입이 되어 있고 바디 디자인에 맞춰 블랙 아노다이징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아! 바디는 문화사 체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 결합 방식에 비해 균일한 타건감을 보입니다.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수키 몇 가지 외에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진 않습니다. 인디케이터는 우상단에 방향키 위쪽에 더 위에 있네요. 캡슬락과 스크롤락 두 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에 있는 한자는 이순신 장군님의 검에 적혀있는 문구 중 하나인 삼척서천산화동색입니다. 멋지죠? 구매 시 요청하시면 글씨가 없는 키캡으로 교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키캡 조금 더 자세히 봅니다. 체리 프로파일의 PBT 염료승화 키캡입니다. 키캡 마감 퀄리티 정말 높은 편이고요. 역시 앞권인 건 거북선에 머리 모양이 새겨진 ESC 키. 진짜 이거 포인트 잘 줬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펑션 기능을 각 키에 그대로 새기고 글자열도 한형 모두가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배치를 잘한 것 같아요. 스위치는 체리 MX 스위치가 사용되었고 정방향 체결입니다. 즐거운 키캡 놀이 가능해요. 스테빌라이저는 PCB용 스테빌라이저라 더욱더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이제 바닥 봅니다. 바닥도 깨끗합니다. 세 방향으로 나있는 케이블 가이드는 케이블을 아주 단단하게 잡아주고요. 미끄럼 방지 패드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요. 다리는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 정도면 꽤 단단한 편입니다. 기능적인 부분도 봐야겠죠. 폴링 레이트가 1ms인 덕에 빠른 반응 속도를 가졌고 무한동시 입력도 당연히 지원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제공되고 있어서 바뀌는 환경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고요. 펑션 조합키로는 멀티미디어 제어부터 무한동시 입력과 매크로, LED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하드웨어 매크로는 키보드에 저장만 되어 있다면 다른 PC로 옮겨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F11과 F12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키가 있습니다. F11은 펑션 조합키로 밀려나고 그 자리에 대신 있는 이 키는 토글키라고 해서 매크로키가 작동되는 상태와 보통 상태를 전환해주는 키이고 PN키는 프로그래밍 모드에 진입 또는 나가기를 하는 매크로 설정키입니다. F12 같은 경우는 펑션 ESC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게 조금 불편하시다 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통의 키보드처럼 F11, 12키를 사용하게 해주는 펌웨어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펌웨어가 적용된 상태에서는 토글키와 PN키는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용하시면서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금까지 덱프랑슘 거북선 키보드 함께 살펴봤습니다. 팜레스트 없이 사용이 조금 난감할 정도로 높은 높이나 일체형 케이블 다소 생소한 F11, 12키의 사용방법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축마저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문화사 체결 구조와 알루미늄 보강판 그리고 흡음제의 조화 덱북선만의 독보적인 디자인 펌웨어 제공의 하드웨어 매크로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AES 키보드 고민 많으시다면 덱북선은 어떠신가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몸 지금까지 냉메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나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